이야, 역시 차양민이네. 그런 상황에서 흔들림 없이 완벽하게 수술해내시고 우리 차 교수님 진짜 대단하시다. 내가 진작 알아봤어야 됐는데 이런 신박한 일이 진짜 현실에서 일어날 줄이야. 왜? 또 아닌 척 연기하시게 아니면 그새 나가셨나? 아니. 아직 있어, 여기. 네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네 사촌동생 보만해. 그래. 맞아. 나 차양민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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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차양민이다.